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시 멈춰가는지 어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난녀시리아라는 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6도 별부전으로 해주시되요. 고맙습니다. 이 분위기 되게 뜨거워 어 뜨거워 어 뜨거워 저기 자지 말라고 뜨거워 눈 뜨거 이 분위기 되게 뜨거워 어 뜨거워 눈 뜨거 저 자자지 말라고 여전히 내가 눈을 막고 올라가 내 올라서 바퀴에도 끝내려면 몰라 내 몰라서 너도 탈노 탈노 내 속이 새 새 새 너도 빠질 뻔해 내 오면 난 별 한 땅 없이 yeah 둘째는 이 도시 들어오 마 아아아아아 낮이 날게 놀아봐 Me love you too 너도 빠질 뻔해 밤이 새도록 나랑 같이 놀아요 넌 넥스리야 넌 넥스리야 넌 넥스리야 넌 넥스리야 넥스리야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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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아프리카TV 방송과 함께하고 있는 여성댄스팀 다이아나입니다 어 계속해서 아 또 주문 도와드리는 게 뭐 아이아만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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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 선생님이 팀원이 있는데 동민이라는 그 친구한테 춤을 배우는 친구입니다. 정말 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학생입니다. 나이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몇 살이라고요? 19. 19이랍니다. 놀랐습니다. 아 미안해. 놀리고 싶었어. 오 뭐야? 아 진짜 남자 여자가? 어 됐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귀엽게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청소년이에요. 학생입니다. 그렇죠? 나투데이는 안 돼요. 아까 했어요. 나투데이는 진짜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 돼. 야 나투데이 진짜 잘 안돼. 어떻게. 어떻게. 한 번 밀어줘? 확실해? 확실해?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아까 한 번 했거든. 일단은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회장소년단님들의 나투데이. 요즘 핫한 곡이다. 나투데이 보여드릴게요. 하하하하. 기 center KIM 좋은 표정 lever 그러면 폭로나서 조금만 안쪽으로 붙여주시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옆에도 있어. 잠깐만. 이쪽으로. 저극али 있 yeter equals ㅎ 그게 나투데이 언젠가 곧 천치 겹치 Oh no, not today 그때가 오늘은 아니지 No no, not today 아직은 좋기에는 더 거대 No no, not today No no no, not today 그래 우리는 extra, but still part of this world Extra plus ordinary, 그것도 별거 아냐 오늘 절대 숙지 마라 빛은 어둠을 뛰고 나갔을 세상 넌 원해? Baby, yes I want it 와 내려갈 수 없음 뛰어 뛰어갈 수 없음 걸어 뛰어갈 수 없음 걸어 걸어갈 수 없음 길러 기가서라도 길러 결아갈 수 없음 저젠가 벌써 Oh yeah 나 나투데이 나 나투데이 막다들 하나, hands up 친구들 하나, hands up 나를 믿는다면, hands up 저젠가 벌써 죽지 마라, 벗지 마라, 소리 질러 나 나투데이 굳지 마라, 하지 않아, 손을 들어 나 나투데이 오호, yeah 나 나투데이 나 나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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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랩 먼저 나투데이 하트까지 알아? 가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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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 공연 이준 이리 나 생중 포무 inglés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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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죽지마라 소리를 질러 굳지마라 소리를 들어 난 나 두대 난 나 두대 난 나 두대 정주성 발사 대표님 나오시나요? 대표님 나오십니다 아 좋았어요 아 불 아 또 젖었는데 아 좋습니다 아 야 넷 넷 난 나 두대 난 나 두대 난 나 두대 명사들아 다 행사 신부들아 다 행사 정주성 발사 정주성 발사 죽지마라 묶지마라 소리를 질러 난 나 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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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어우 예아 어디 한번 정주성 잘했어 정주성 잘했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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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한번 드려 인사 한번 드리고 예 자기소개 저는 우산이구요 마이크 사용해야지 예 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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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국민이라는 황홀태 배우고 있고 딱딱하지 말고 황이 아니라 힘들어서 힘들어서 국민이 형한테 배우고 있는 정주성 많은 사랑의 음식으로 에이프때도 사랑의 음식으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거의 뭐 지금 빠진 것 같다 지금 그래도 거의 지금 직업이야 약간 어 입에 약간 좀 약간 습관석으로 좀 나오는 느낌적인 느낌 느낌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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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어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혹시 나투데이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네 어 어디요 어 오케이 뭐 뭐지 어쨌든 여러분 나투데이 2회석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두 번에서 나투데이 2회석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두 번에서 대표님께서 2회석 진짜 잘하세요 잘하는게 아니라 네 약간 뭔가 못보셨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못보신 거를 제가 해드려야 뭔가 좀 더 사람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나투데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